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 입니다. 오늘은 카레 떡볶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떡볶이 떡이에요. 말랑말랑한 떡볶이 떡. 금방 산거에요. 한 팩 있구요. 라이스 케이크. 라이스 스틱 케이크. 원팩. 한 팩 있구요. 이건 강황카레에요. 강황카레. 토메리 카레 파우더 있구요. 이건 가른 돼지고기에요. 그라운드 포크. 한줌 정도 있구요. 원 오니언. 스몰 사이즈. 작은 양파 한개 있구요. 이건 하프 오니언. 대파 반대만 쓸 거에요. 그리고 이건 소이소스 간장이에요. 양조간장. 이건 토마토 케첩 한 큰술 넣을 거구요. 이건 그레이프 씨도 오일. 포도씨유. 화이트 슈거. 설탕. 소울트.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추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 양파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하프 반으로 자르시구요. 이렇게 앞에 뿌리 부분이에요. 앞에 뿌리 부분. 뒤에 0.3cm로 칼집 넣어주시구요. 앞에 1cm 남기시면 되요. 이렇게 해서 0.3cm 스컬. 돌려서 찹스. 이렇게 사져 주시구요. 꼭꼭 하고. 꼭지는 버리시구요. 이렇게 칼등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 또. 0.3cm 칼집 넣으시구요. 제로 포인트 드리 센티미터 스컬. 돌려서 찹스. 이렇게 썰어 주시구요. 이렇게 뿌리 부분은 버리시구요. 갈등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 웰시어니언. 대파는 뿌리 부분. 줄기 부분. 이파리 부분. 다같이 이렇게. 송송송 썰어주세요. 이렇게 송송송. 송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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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은 이건 콜로아를 찬물이예요. 찬물에 이렇게 팩을 붓히시고요. 물에 담궈서 떼야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떼고 또 이렇게 떼주시고요. 두 번째도 이렇게 떼시고 이렇게 하면 쉽게 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중앙에 손을 넣으시고 딱 중앙에 이렇게 이렇게 중앙에 손 넣으시고 이렇게 떼면 잘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중앙이에요. 중앙 안그러면 떡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잘못하면 다 찢어지니까요. 중앙에 손가락 꼭 넣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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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또 있네 이렇게 꼭 다 됐으면 잠시 담궈드시고요. 넥스트 이렇게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팬에 고기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예요. 이건 그레이브시드 오일 포도시 유예요. 포도시 유 원 투 드리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를 먼저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부드럽게 익을 수가 있어요. 불 켜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고기를 완전히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고기를 완전히 풀어주시고요. 고기가 다 풀어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웨일시 어니언 양파 대파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이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스톨프라이 5분 5분 정도 볶아주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색깔이 잘났으면 여기에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원 두 테이블스푼으로 향을 내주시고요. 간장 향을 내는 거예요. 간장 향이 어느 정도 보글보글 끓으면 이건 화이트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런 토마토 케첩이에요. 토마토 케첩 두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아까 또 깍고 거꾸로 해놨더니 이렇게 됐네요. 넣어주시고요. 보글보글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같이 섞어주세요. 케첩의 신맛이 조금 날아가게 원 미닛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원 미닛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원 미닛 해지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케첩이 조금 볶였으면 여기에 이건 쿨 월을 찬물이에요. 찬물 200ml 200ml 이 컵으로 원 투 두 컵 넣어주시고요. 보일 끓여주세요. 보일 5 미닛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자 5 미닛 해지 패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아까 물에 담궈놓았던 떡 떡 이렇게 물을 빼시고 넣어주시고요. 떡이 어느 정도 모를 때까지 익혀주세요. 5 미닛 5분 정도 익혀주세요. 보일 5 미닛 5 미닛 해지 패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저어보시고요. 떡이 어느 정도 말랑말랑해졌으면 마지막으로 이건 카레 가루에요. 카레 가루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안그러면 무로 붙어요. 원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시고요. 카레 가루 넣고 나서는 저어줘야 돼요. 안그러면 바닥에 무로 붙어요. 이렇게 해서 3 미닛 3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세요. 카레 향이 떡에 좀 배일 수 있게 보일 3 미닛 3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간을 보시고요. 음, 맛있어요. 자, 턴온 오프. 불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오늘은 국물 없이 마지막으로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추가루 솔솔 솔솔 3번만 뿌려주시고요. 살짝 저어주시고요. 오늘은 떡볶이의 소스가 잘 발라졌습니다. 자,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우와. 맛있게. 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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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담아두시고요. 여기에 색상이 어두우니까 이런 풀어진 글이 나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실파예요. 실파 조금 뿌려주시고요. 옆에도 조금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카레 떡볶이 다 됐습니다. 카레 라이스 케이크 떡볶이 이슬 레디 기타 롱 롱 롱